그냥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보이즈의 데이킹 역할만큼인 박은지입니다 이거 기타가 왜 여기 있어? 그거 무대 감독님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곡 하면 있지 아 진짜요? 제대로 찍어야지 수정 추자 나? 잘 보셔 이거 조지아 맥브라이드 때처럼 유일하게 칠 수 있는 박 팬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니요 맨날 졸려서 박카스 넣으시고 이마 파이팅 하십시오 박카스를 먹어야지 이마가 할 수 있어요 양물 고경 요렇게 올릴게요 감사합니다